할머니, 나 학교 다녀왔어. 아이고, 배고프다. 할머니, 나 밥 줘. 밥 줘. 아, 배고프다. 에이, 짜증나. 됐어. 에이, 느림보. 그냥 감자나 줘, 감자. 감자! 에이, 진짜. 에이, 됐어. 됐어. 그냥 물이나 줘. 물을! 아, 자꾸 뭐 하는 거야. 그냥 갖다 잡아먹어. 나는 손이 없어, 말이 없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나 병진 로봇드 샀다, 병진 로봇드. 할머니, 얘 누구야? 동네 바보 대구야, 대구. 동네 바보 대구야, 대구. 뭐야, 너 왜 말 따라해. 뭐야, 왜 말 따라해.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지 마. 하지 마. 왜 불쌍한 애한테 그래. 왜 불쌍한 애한테 왜 그래. 따라하니까 재밌어. 따라하니까 재밌어. 아이고, 우리 대구. 우리 대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런 병이 좀 남았다. 하지 마. 따라하니까. 가만히 안 돼. 가만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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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하. 앉아있어. 하. 얘도. 옛날에는 잘생긴 걸로 먹고 싶어. 하. 하. 불쌍한 애. 이런 불쌍한 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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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애기는 난데. 이 옆에 있는 애기는 누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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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사셨냐고 했더니 애를 잊어버린 거야. 그때는 큰 기왓집에 느티나무가 있네. 우리 집도 느티나무 있었는데 큰 기왓집에 느티나무 있었는데. 집 색깔이 뭐였냐? 집은 파란색 내부는 빨간색 느티나무. 니 형 동규는 배에 점이 있었다니. 나도 점 있다. 큰 점이 있네. 큰 점 나도 있다 큰 점. 엄마는. 엄마는.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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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대구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갔다가 아직 안 온다. 어디로 엄마는 돌아가셨어. 너를 잃고 평상에 알다가 또. 아니다 대구 엄마는 대구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이렇게 약속했다. 너는 대구가 아니고 동규야 이러면. 아니다. 동규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엄마는 아이스크림 사왔다 너. 왜 남의 애를 울리고 그래요. 동규 아니에요? 대구예요. 대구 뭐. ¿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enginesho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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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uses 아 M TE